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김해원 사무국 인턴 기자,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점차 세계로 번져 많은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전염성이 강했기에 많은 나라들이 통행금지 등 강경한 정책을 펼쳤고, 우리나라 역시 거리 두기 정책과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일찍 귀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야간 택시 이용률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그러나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여러 국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을 외쳤고, 우리나라 또한 이에 합류했다.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밤 10시만 되면 휑하던 길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고 대중교통 이용률 및 수요량 역시 증가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으로 택시 이용객 수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택시의 공급이 일상회복으로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밤 10시에서 12시가 되면 길거리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쪽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만 봤을 때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거리 두기 정책으로 22시 이후 지하철 단축 운행을 실시하면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수는 더욱 늘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다시 지하철 심야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택시대라는 여전히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 두기 해제 및 영업 제한 해제 후 심야 시간 급증한 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인 택시 부재 해제 등을 시행했으나 이전보다 택시 약 5,000대가 부족해 심야 택시대라는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택시 기본 요금을 인상하고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기존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인 24시에서 4시에서 22시에서 4시로 할증 시간대를 2시간 연장하겠다 발표하고 할증률 또한 기존 20%에서 20에서 40%로 탄력적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승차 거부를 완화해 택시대란을 해소하고자 기본 운엄 요금에서 1,000원을 인상하고 기본 거리를 400m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정리하자면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 거리는 2,000m에서 1,600m로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단순히 택시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요금 조정 택시 기사의 편의 개선 등을 통해 증차 거부 완화 자발적 운행을 유도해 택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기본 요금 인상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기본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해 승객들이 택시를 더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택시 이용을 꺼릴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현재 심야 택시 대란 해소 방안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발표했다. 시행 전부터 여러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